폭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발인들은 또 부산항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항망공사의 현직 간부가 항운노조 간부에게 청탁해서 친인 척틀을 항만에 취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금품을 주고받은 당시 항운노조 간부가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최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인들은 부산항망공사 고위직 간부인 A씨가 2012년 항운노조 간부에게 자신의 동생을 부산 신항터미널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하며 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친인척을 부산신항 장비기사와 항업지부에 취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취업 청탁한 사람은 적어도 3명 이상이고 취업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항운노조 간부에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이 돈을 받았던 노조 간부 중 한 명이 자신의 자가용에서 A씨에게 2,700만 원을 돌려줬다며 직접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망공사 간부 A씨는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항운노조의 기금 부정 의혹에 이어 하역회사와 부산항망공사 간부와의 유착 의혹까지 내부 폭로가 이어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